뭐든 첨사가 첨사다 첨사 나와주세요! 경험이 olun 상하해! 상하해! 아니 이건 악마의 게임을 만들어요! 나만 그만해! 하나 만들어봐! 나오세요! 신발, 신발 벗어도 돼요? 왜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주다 온다! 손에다 뽀뽀하겠어요? 내가 이제 결혼하여서 그런가 나 좋아했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루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